맛있어, 빨리. 이걸 위치해 보시면 저희가 전 세계의 조깅을 많이 할과 같은 곳 보시면 됩니다. 1절만 가는 거예요? 잠깐만, 잠깐만.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? 가져가면 바로 품절. 저거, 저거, 저거. 저 단체복 입은 사람, 저거 뭐야? 10인 이상 적어요. 여기요. 10인 이상, 5점 짜리야. 봐봐, 봐봐. 있어, 형. 센트럴파크 치니까. 형, 센트럴파크 다 있어요. 그래, 센트럴파크로 가. 어디 있어, 있어? 잠깐만, 여친 사진 찍어주는 남자 저런 점수가 좀 높아야 하는 거 아니야? 그래, 점수가. 사람 많은데. 와, 잠깐만. 잠깐만. 아, 나 대충 찍었는데 지금 몰이 나와서 완전 얻어가는 건데. 유모차! 유모차! 유모차 여기! 유모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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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모차 여기! 유모차 여기, 여기. 유모차. 자, 인정. 아, 오케이. 유모차. 아, 잠깐만, 이거. 유모차. 유모차 찾았어. 내가 보면 여기 악어도 있을 것 같아. 어디, 어디? 아, 나 길을 잃었어. 잠깐만. 어, 아까 사람 많은데. 아까 사람 많았는데. 공원. 악어인가요? 공원 안에 있는 악어도 돼요? 아니, 잠깐만. 아, 이거 지금 나 주차장에 갇혔어. 주차장에 갇혔어. 주차장에 갇혔어. 주차장에 갇혔어. 야, 갇히지 마, 이거. 잠깐만. 주차장에 갇혔다니까, 잠깐만. 주차장에 갇혔대. 어, 나 어디. 나가지가 못, 나가지를 못해. 어, 사람이 없어? 이거 새벽에 찍은 거야? 사람이 아무도 없어. 야, 쇼핑공원에 좀비 도시 아무도 없어. 야, 이거 뭐야? 아, 잠깐만. 아, 이거 어디 갔어?